베이트 짱 베이트 짱 나는 진지하다 능 옆에 있는 세이버 짱보다 어느 미소녀보다 네가 좋다 능 네가 가져오는 DVD만 몇 갠지 아냐 능 100개의 그려진 일을 보고 항상 짬이 든다는 예밤을 받아들아가는 난 그댄 손 한번 잡고 싶은데 강인 갈 수 없는 세상인가 날 한 번만 봐주길 바래도 그댄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할까 아침에 눈을 끄면 항상 내 옆에 그대가 미소를 짓고 있죠 모니깃을 비하지 않고 받아주는 게 늘 고마울 뿐 상쾌한 하루의 시작 웃음꽃이 핀다 당신이 그려진 샴푸를 써 머리 감고 캐릭터 인형 달린 칫솔로 이닫고 둘이 달콤하게 식사를 마치면 그대 가슴에 내 팔목을 올리고 불티 주변 시선 뜬 한 시 한 시간이 일렴 남들은 가치관이 병들었다 날 다 일러 날 집어치워 내게 그녀만 있으면 돼 실컷 떠들어봐 돼지오도 부안이 변태 절대 후회하네 널 선택한 걸 평생 봐봐 지금도 그녀는 내게 미소를 꺼내 틀렸다고 웃기지마 내가 틀렸다고 웃기지마 그래서 난 번 잡고 싶은데 너인 갈 수 없는 세상인걸 날 한 번만 봐주길 바래도 그댄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할까 영화 이랬을게 당신은 그 아네 현실이 내겐 가상 매트리스 같네요 조금만 기다려 이제 널 만나러 갈게 그때까지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마 영화 이랬을게 당신은 그 아네 현실이 내겐 가상 매트리스 같네요 조금만 기다려 이제 널 만나러 갈게 그때까지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마 BD짱 나는 진지하다 능 옆에 있는 세이버짱보다 어느 미소녀보다 네가 좋다 능 네가 가져있는 DVD만 몇 갠지 아냐 능 배계에 그려진 너를 보고 항상 짬이 든다 능 내 벌을 받아달라 능 랑 랑 랑 랑 랑 난 아직도 이 만화의 끝을 못 봐 해피엔딩이 거든 넌 주인공과 연인 아니 그 이상의 관계가 돼 그걸 본다면 난 이성을 유지 못할 테니까 근데 어쩌면 이건 너의 시련 그런 당면을 보고도 자신을 아껴줄 것인지 답은 물론이지 그리고 주저없이 그동안 두려워했던 마지막 영상을 틀었지 광진양 주먹의 살을 파고드는 손도 인물이 손에 밀치다 못해 바닥을 적셔 참지 못해 정신 줄을 놨던 걸까 부서진 폰이 또와 망가진 왼쪽 주먹만 내 손 한 번 잡고 싶은데 거긴 갈 수 없는 세상인걸 날 한 번만 봐주길 바래도 그댄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할까 영화 이래 세게 당신은 그 안에 현실이 내겐 가상 매트리스 같네요 조금만 기다려 이제 널 만나러 갈게 그때까지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마 영화 이래 세게 당신은 그 안에 현실이 내겐 가상 매트리스 같네요 조금만 기다려 이제 널 만나러 갈게 그때까지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마 에이티짱 나는 진지하다 능 옆에 있는 세이버짱보다 어느 미소녀보다 니가 좋다 능 니가 가진 DVD만 몇 갠지 아냐 능 베개의 그려진 일을 보고 항상 짤이 든다 능 내 벌 받아달라 능 랑 랑 랑 에이티짱 배경이 그려진 일을 보고 항상 짤이 든다 능 에이티짱 배경이 그려진 일을 보고 항상 짤이 든다 능 내 벌 받아달라 능 내 벌 받아달라 능 내 벌 받아달라 능 랑 리아암 리아이티 팀